네, 날일자로 흙도 살았구요 이 교환을 100이 다해주면 두터운데요 여기죠 일단 좀 아꼈어요 여기가 나중에 이어졌을 때는 흙이요 여기를 치중 가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집으로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아, 지금 바로 있네요 네 두텁게 이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안 받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어, 안 받았어요? 아, 여기는 당장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두면 한 칸 띄어받아서 문제없구요 여기를 밀고 네, 이었을 때 젖히는 것은요 일단 끊어서 버티겠어요 아, 100이 끊어도... 끊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나가구요 나가는 것은 나가고 나갈 때 나가서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그림은 100이 안 되니까요 당장은 수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모양 자체는 깔끔하진 않아요 네, 좀 찜찜하죠? 네 네 그냥 끊어가네요 흙도 밀거나 한 칸 띄겠죠? 네, 밀어갑니다 미는 것도 큰 문제없구요 이제 젖혔을 때 이제 끊어받으면 위로 단수 치고 눌릴 때 여기를 단수 쳐서 걸리거든요 잡혔죠? 아, 네 근데 이제 여기 젖혔을 때 그냥 빈삼각으로 응수하게 되면 네, 문제없습니다 중앙에 그 정도의 교환은 네, 되는 자리인데요 아, 이 다음은 없는 건가요? 글쎄요, 뭐 이것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는 손을 돌려야 됩니다 상변인데요 어, 이곳의 이제 공방은요 백이 정말 두텁게 정리가 됐구요 흙은